아 불균 우리 진짜 뭐라니? 나와봐! 야 이거 뭐야? 안그러니? 불균 왜 이렇게 했냐? 왜 이렇게 했냐? 그럼 지나가라 너 이 소문 들었지? 들었지? 어 그럼 저 오빠가 문 덮고기 떠오르는 닷코우스야? 그래 그 사람 완전 뉴페이스다 빨리 진짜 빨리 타자 이렇게? 이렇게? 어? 잘 탄다 당근 아니야? 은혜 오빠 어디 갔냐? 야 은혜 왜 이렇게 무작이 들었냐? 정말 손 났냐? 이 집애들이 담배라 치고 보라고 그러고 잘 들하고 자빠졌다 그 새끼 좋지 새들아 담배 하나 주라 아니 없었잖아 야 미쳤잖아 너는 이렇게 사는 게 재밌냐? 아니야 혜숙 언니 생각난다 이건 지금 나 엄마 자꾸 많이 써겠지 딸들이 그렇지 뭐 그래도 명은이는 공부하는 잘했어 성격이 좀 지랄 같아서 그렇지 너 괜찮냐?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반갑습니다 한국분이세요? 어떻게 졌어요? 하... 발음이 푸져서요 하...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제가 물에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하... 이번에 니가 한 짓이 있는데 지금도 알아 내가 데려갈게 왜 뭔데 네 고마워요 다음에 한갑 살게요 그러니까 사순경 아버님은 사순경이랑 참 똑같은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응 참 대단해 유전자의 힘이랑 그치? 한글자막 by 한효정